품 맞는 사이즈인데?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토리야 토리야 뭐하는 짓이야? 자세 되게 웃겨 올라가 우리 애기 누가 그렇게 이쁘게 하고 자고 있어 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파이어 여기 아가는 왜 있지? 토리 허리 아예 있어? 허리 여기가 아예 있어 여기가 산책 못해 병원에 왔어요 허리가 많이 아팠어? 여기가 아팠어 여기가 지정 자리도 못 올라가 엄마가 마사지 계속 해줬지 동생들 몸조리하고 있어 몸조리 도착 밥 안 먹던 고마워요 동생들 trusted 저희는 이도 뭔가 여성들이 많이 잘 마셔야죠 누워지지, Bemba가 제일 행복한 불편함 착하게 잘 있네 그치 오빠네 오 구멍에 잡는 것인지 그치 그치 자주 시켜먹을때 멋지게 다 오빠네 그럼 다시 대화 너 살만하구나? 응 살만해 아 안아파 이제 안아파 하미야 하미 까까 다 먹었어? 토리 약 먹었는데 마약을 준게 아닌데 왜 저러지 왜 왜 왜 왜 멀쩡하구만 너도 넓고 엄마도 눕는구나 아이고 너도 넓고 엄마도 눕는구나 하미야 이리 와봐 하미야 허리 안좋잖아 앉아봐 하미야 앉아 말 잘들어 아주 좋은건 알아가지고 이 밤이 더 허리가 좀 안좋지 응 아이고 뜨끈뜨끈해 좋아? 밤이? 밤이야 좋아? 대답하네 대답하네 아이고 뜨끈뜨끈해 아이고 뜨끈뜨끈해 엄마 손은 약손 좋지 혼동이도 해줄게 아이고 좋아 잠깐만 이렇게 등에다 올리고 있어 응? 이렇게 올리고 있어 하미 힘질하니까 좋아? 응? 좋아? 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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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제 막 올라가 벌써 그렇게 허리 쓰면 안돼 어? 어? 갖고와 쇼 아이씨 아이씨 매달리지마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주wwww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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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우겠는데 다행이야. 우리 둘이 나와서. 좋아? 아프는 그렇게 좋아야. 아프다.